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쎄리! 미르크 오브 피니씨와 미르크 오브 피니 향수를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께요 한국에 반갑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미르크 오브 피니의 향수를 좋아해요 특히 가츠 하이 테이타스 할 필요가 고맙습니다 우리의 가츠와 트랜 프론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츠는 몇 년을 까지 6년 전에, 그리고 당신의 사람들의 관객, 그리고 당신의 구독자와 내 브랜드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제품은 특별히 제공한 것입니다. 무엇을 도와준 당신의 perfume을 유니크한 것입니다? 저는 매우 어려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품은 유니크한 것이 제공한 것입니다. 직접 선택한 롤매트리얼을 선택합니다. 롤매트리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제품의 프름인 같은 특징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이에요, Gots & Eccitàthus, 그가 you like, 매우 유명한, 특히 그들은 되게 중요한 견과류가 als용으로 tote nota, 웨트와 고기간에, 백화norm이라고요. 매우 유니크, 매우 유니크. 예. 예. 매우 유니크, 매우 유니크. 예. 매우 유니크. 매우 매우 유니크, 하지만 매우 유니크. Etcietas은 아주 다른데요. 제가 한 벨가모토와 네롬어는 이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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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재료들이 아주 다른데요. 이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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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 네. 누구든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특징이 만들어서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내 특징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생각? 다른 사람은 어린이, 중간에, 어린이를 다치고. 모든 사람은 다른 경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이클은 저는 어린이의 여성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because inside there there are white masks, white flowers and umber. 네네, algorithms are very simple for young people. Malaysia is good for the people with high personality, because it's very strong. Tuscan tobacco leaves are inside there. Some Patchuli, some Vendure so this is very good for men. 정말? 아마도? 소식의 커피입니다 커피!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시나요? 첫째는 내 마음입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외우기 때문에 일을 위해 일을 더 많이 찾아서 시간이 흔들어가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다고 너희vous 살 수 있는 이유가 많애요. 한국은 있고, 미국은 다른 mood입니다. 한국은 다른 mood, Hej då. 그래서 같은 것들은 두 가지입니다. 다른 culture, 다른 weather, 다른 climate, 다른 맛있게 말한 지내셨을 말한다. 알겠어요, 봐라. 여러분 피부과 공통이 아주 중요한 건가요? 공통이 네요. 한국 상황에서 다른 게 가장 좋아하는 의미가에요? 한국 상황에서 좋은 것들은 네요, 문화, 환경, 미팅 중앙화라는 문화와 과거의 청소를ществ임 네요, 사실 한국인분이 아주 좋고, 아주 좋고, 아주 좋고, 아주 좋고, 아주 좋고, 아주 좋고, 아주 좋고 하지만 하이클이 또, 하이클이 하나의 가장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정말? 정말! 유럽, 아시아, 하이클이 아주 좋고, 아주 좋고, 아주 좋고, 아주 좋고, 아주 좋고 responders we are working to create a new collection that we will launch in the next year next year yes next year we will launching a new collection, three fragrances very nice bottle because we will print the bottle hand by hand by hand zij네 they will be very good for new month! 오늘의 주식을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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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